아 행복거립니다 오늘 고령 주사 났습니다 오늘 산행을 좀 해봅니다 자 가봅시다. 인사하고 체조까지 할까? 체조는 엉덩이 한 달기로 샘물? 어 샘물 평균 차 가지고 차 가지고 아파트 고정 가서 거기 사고 거기 사고 거기도 차고 합중 가서 먹고 내가 오늘 즐거운다 대공사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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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주사 산행 한번 해봅니다 ических 아니지 연조공원 대간폼이라고 연조공원 연조공원이 갑니다 출발해봅시다 주산체육관입니다 길이 예쁘네 아직 철축이 있어요 왜 철축이 아직도 있어요? 연산홍? 연산홍하고 철축 구결한대요 대가야 교육원 아 새소리 좋다 이거 메타세카이오네 아 애국지사가 많네 강국지사 영주 김상덕 선생 사적비 길이 좋네요 아침인데 새들이 많이 웁니다 잘거리가 좋네 고령군민독서실이네 여기 숲체험탐방로란다 대나무 숲입니다 무릎상태가 별로 안좋기는데 일시간도 안좋겠나 싶네요 주산섬 산성이 있네 고령주산안도 참아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거느리라서 아주 걷기 좋습니다 초파리가 많다 초파리가 많다 숲이 좋네 오르막입니다 조금 오늘 햇살이 장난 아니네 총원탑입니다 옆으로 길이 있네 주산섬 이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대가야 고분관광로 대가야 고분관광로 7km 여기가 지산동 고분군 1km 남았습니다 우리는 대가야 고분관광로 쪽으로 갑니다 어? 선시가 있네 윤동주선시 우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오르라 그늘이라서 걷기는 아주 좋습니다 초파리가 많아요 살구나무에 살구가 달렸습니다 뚝뚝 떨어져서 산림욕장이네 산림욕장 샘물 물을 한번 먹어봅시다 물 맛있네 광야시네 이육사 이육사시들이 많네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광야시네 광야시네 이육사시들이 많네요 광야시네 강erei시네 solar 확신하네 광야시네 사津 광야 orang 광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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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 조금 쳤다고 땀이 엄청 납니다 자, 참먹는 시간입니다 참먹는 시간 여기 전부 구절초를 심어 놨어요 그럼 10년 지났으면 옛날 사람이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 오르막입니다 아이고 덥다 날씨가 불어서 땀이 줄 줄 납니다 잘가네 진짜 잘가네 잘가 계속 오르막입니다 이래 오르막 올라왔습니다 내 외성접합부 성접합부래 그래서 1박이 아니구나 맞다 1박 해도 돼 2박도 해도 돼 타미님아 오르막 친다고 엄청났어요 아이고 델아 뭐야 뭔데 뭔데 오이 오이 짠이 농사짓는 오이입니다 음 맛있네 모기강까지 피우고 이제 2차 여기서 뭐 먹고 가는 거 아닙니까 또 점피가 왔고 와 땀 너무 많이 난다 됐다 주산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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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름이라서 부채도 들고 다녀야 되겠다 주산사우나 이제 여름이라서 부채도 들고 다녀야 되겠다 주산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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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풀이 소풀이 쉬다가 다시 여르니까 무릎하기 소풀이 안 좋네 소풀이 아주 좋습니다 자 주산 정상입니까 하 주산성 여기 정상인가 산소가 있어요 자 오늘 일일일산 주산 웃긴다 일일일산 우리는 일일일산 일일일산 주산 계속 진행을 해봅니다 인자 내리막이야 이마에나 가라고 이마에나 가라고 안 내려가면 어쩔껴 안 내려가면 어쩔껴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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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다 올라오면 안된대 또 이리로 와야돼요 와야돼 주산 정상입니다 진행을 더 할라하다가 날씨가 더워서 쉬기로 했습니다 가방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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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맛있는거 맞노 사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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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이래 가야 되겠나 이제 둘레길도 못 가게 생겼슈 누가? 언니 가겠어? 언제 옵니까? 다음 행사세요 그 행사도 미리 알아야 뭐 가든지 말든지 한다 내로막이 많이 가파릅니다 외산성을 한바퀴 돌았습니다 고령주산성 이쪽으로 가봅니다 길은 아주 좋습니다 풀을 다 베서 굳게 아주 편하게 되어있네요 대가야의 해외교류 지산동 고봉군 출토 여기 고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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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봉지산동 고봉군 여기 고봉군 여기 고봉군 벌초 깨끗하게 놨네 왕릉 왕릉 가는 길이 있어 왕릉 가는 길이 있어 이게 왕릉 왕릉 이게 고령 지산리 고봉군 1호네 1호 벌초 잘 해놨네 벌초 잘 해놨네 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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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부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오 시원하다 예쁘다 조망이 예쁘네 조망 좋다 오 오 오 좋은데 여기가 이제 고령 시내인가 보다 전방에 고령 시내입니다 고령 시내 여기 지산동 고봉군 고봉군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야 소나무가 이거 못 보여 멋있네 네 쉬었다 갑시다 바람도 솔솔 부는데 오 좋다 오우 멋있습니다 고봉군 고봉님 고분 골봄 고봉 고봉 두어 목표가 있어서 간다 고봉 5분 사이로 저 길이 있어서 걸어봅니다. 바람이 조금 붑니다. 골초하고 있습니다. 경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개망초가 많이 있는 것을 깨끗하게 저렇게 다 비어 나왔습니다. 지금 작업 중입니다. 기계 소리 들리죠? 쉬며 놀며 걸으며 전방에 제가요. 박물관입니다.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무릎 박상태가 별로 안전해요. 길은 좋습니다. 길은 좋습니다. 길이 예뻐요. 보령 주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이 행복거리였습니다. 바이 행복거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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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polit UFC